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프스포이로 한국어와 영어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와 이탈리아어 6개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표현에서 다시 4-1강 감사의 감사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4-1강 감사의 감사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와 이탈리아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I'll never forget your kindness. 신세졌어요. I owe you on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ness.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It's kind of you to say so.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oncern.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Your encouragement was such a big help to me.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Thanks to you, all my worries are gone.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대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네, 이번에는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erci. 감사합니다. Merci.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rci.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Je ne sais pas comment vous remercier. 은내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Je n'oublierai jamais ce que vous avez fait pour moi. 친세졌어요. Je vous suis très redevabl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Merci de votre aide. Je vous remercie pour votre gentillesse.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Je vous remercie de vos bons conseils. Je vous remercie pour la coopération. Merci. Merci de votre attention. Merci de vos CHRISTIAN. P remercie pour mes conseils. así.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당신의 도움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당신은 당신의 걱정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엇례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친절해졌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히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ias por escucharme atentamente.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ias por el consuelo.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sus palabras de ánimo me han ayudado mucho.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gracias a usted han desaparecido todas mis preocupaciones. 여러 가지로 신세로 졌습니다. le debo mucho. 대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ias por venir.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no hay de que. gracias por invitarme. 네, 이번에는 포르투갈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brigado. 감사합니다. obrigado. 정말 감사합니다. muito obrigado.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agradeço mais uma vez.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brigado pelo elogio.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não sei como agradecer.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nunca esquecerei a sua gentileza. 친절해졌어요. te devo uma.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obrigado pela ajuda.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brigado pela gentileza.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obrigado pelas suas palavras.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brigado pela atenção.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brigado pelo consolo. 당신의 경력이 큰 힘이 되었어요. a força que você me deu. foi um grande apoio. 덕분에 걱정해 싹 사라졌어요. não estou mais preocupado. graças a você. 여러 가지로 신절해졌습니다. obrigado por tudo. e desculpe alguma coisa. 대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muito obrigado por ter vindo.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eu é que agradeço pelo convite. 네, 이번에는 이탈리아어가 되겠습니다. agradeço pelo convite. 감사합니다. la ringrazio. 정말 감사합니다. molte grazie.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grazie di nuovo.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신세졌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대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썼느니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써모음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썰롤, 직접목적어 DO이고, 몸에게는 간접목적어인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기억보호는 SC,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기억보호는 OC입니다. 어순은 한국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와 이탈리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기본표현 감사의 감사에 관련된 문장들은 간단한 구어체이기 때문에 어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O형식의 문장을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s. 프랑스는 Merci. 스페인어 Gracias. 포르투갈어 Obrigado. 이탈리아어 Gracias. 스페인어 Merci. Thank you. 프랑스는 Merci. 스페인어 Cello Agradezco. 포르투갈어 Obrigado. 이탈리아어 Na Ringrazio.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프랑스는 Merci beaucoup. 스페인어 무치시마스 그라시아스, 포르투갈어 무이토 브리가두, 이탈리어 몰테 그라치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땡큐어게인, 어게인이 다시 한번이죠. 그래서 땡큐어게인, 다시 한번 감사드려 되겠습니다. 프랑스, merci encore une fois, encore une fois, 다시 한번이죠. 그래서 merci encore une fois, 다시 한번 감사드려 되겠습니다. 스페인어 보시면, gracias de nuevo, 즉, de nuevo가 다시 한번이죠. 그래서 gracias de nuevo, 다시 한번 감사드려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어 보시면, agradeço mais uma vez, mais uma vez가 다시 한번이죠. 그래서 agradeço mais uma vez, 다시 한번 감사드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로 보시면, grazie de novo, de novo가 또 다시 한번이니까, grazie de novo, 다시 한번 감사드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the compliment가 칭찬이죠. 그래서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로 보시면, merci pour vos compliment, vos compliment, 즉, 당신의 칭찬이니까, 칭찬해 주셔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merci pour vos compliment,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어 보시면, obrigado pelo elogio, elogio가 칭찬이죠. 그래서 obrigado pelo elogio,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로 보시면, grazie de complimenti, complimenti가 또 칭찬이죠. 그래서 grazie de complimenti,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어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가 주 s가 되고, don't know 동사 v, how to thank you가 목적 5 3행식이죠. 그래서 I, 저는 how, 어떻게, to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지,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how to thank you, 어떻게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지, 즉, 뭐라 감사해야 할지, I don't know, 저는 모르겠어요 되겠습니다. 프랑스로 보시면, je ne sais pas, comment 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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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vous.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no sé, comment 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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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에 보시면 noce como agradecele. 마찬가지로 noce가 동사부위가 되고 como agradecele가 목적어 사명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omo 어떻게 agradecele 즉 감사해야 할지 noce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noce como agradecele. 마찬가지로 noce가 동사부위가 되고 como agradecele가 목적어 사명식이죠. 그래서 como 마찬가지로 어떻게 agradecele 감사해야 할지 noce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eu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명식으로서 그래서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시면 nonce come ringraziarela 마찬가지로 nonce 동사부위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eu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nonce 동사부위가 되고 꼬메 ringraziarela 목적어 사명식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꼬메 어떻게 ringraziarela 감사해야 할지 nonce 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언내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I'll never forget your kindness. I가 주 s가 되고 will never forget 동사부위. your kindness 가 목적어 사명식이죠. 그래서 I 저는 your kindness 즉 당신의 은내 즉 진절 또는 당신의 은내를 will never forget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즉 평생 잊지 않겠어요 되겠습니다. 프랑스 를 보시면 je nubliezame ce que vous avez fait pour moi 자 제가 주에서 되고 nubliezame 동사부위 ce que vous avez fait pour moi 목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avez fait pour moi 저를 위해서 해 준 것 즉 ce que vous avez fait pour moi 저를 위해서 해 준 것 즉 언내를 je nubliezame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즉 평생 잊지 않겠어요 되겠습니다. 스페인어 보시면은 no olvidare nunca todo loque a hecho por mi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no olvidare nunca 동사부위로 보고 todo loque a hecho por mi 전체를 목적어 5로 또 사명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or mi 저를 위해서 todo loque a hecho 해준 모든 것 즉 은내가 되겠죠. 그래서 todo loque a hecho por mi 저를 위해서 해 준 모든 것 즉 은내를 no olvidare nunca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은 nunca isquecereis a sua gentilecia.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 에우가 생략되었죠. 그래서 nunca isquecerei 동사부위로 보고 sua gentilecia 목적어 3형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sua gentilecia 즉 당신의 은내를 nunca isquecereis a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즉 평생 잊지 않겠어요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로 보시면 non dimintiquero mai la sua benevolenza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주어 eo가 생략되어 있고 non dimintiquero mai 동사부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la sua benevolenza 목적어 3형식이죠. 그래서 la sua benevolenza 즉 당신의 은내를 non dimintiquero mai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세 졌어요. i o u one i 가 주어새가 되고 o 가 동사 v, u 가 간접 목적어 i o, one이 직접 목적어 d o로서 4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신세 한 건을 졌습니다. 한 건의 신세를 졌습니다. 즉, i o u one 즉 신세 졌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로 보시면 je vous, si, très hudbobler, je가 주어 s가 되고 she가 동사 v, hudbobler을 주격보 sc 2형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je, 저는 부 당신에게 she, très hudbobler, 신세 졌어요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보시면 le devo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je devuma, 즉 당신에게 한 건의 신세를 졌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로 보시면 scooge del disturbo, 마찬가지로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신세 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scooge del disturbo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죠. 그래서 도와주셔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를 보시면 merci de votre aide, votre aide, 즉 당신의 도움, your help죠. 그래서 도와주셔서, merci de votre aid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보시면 gracias pour ayudarme, 즉, ayudarme, 저를, ayudar, 도와주셔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gracias por ayudarme,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obrigado pela ajuda, ajuda가 도움이죠. 그래서 obrigado pela ajuda,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로 보시면 gracias per il su ayuto, 당신의 도움이죠. 그래서 도와주셔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ness. your kindness, 친절이죠. 당신의 친절이니까. thank you for your kindness, 즉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프랑스로 보시면 저 부 허메오시 부어보트 정디에스, 마찬가지로 또 저는 부 당신에게 허메오시, 즉 감사합니다. 부어보트 정디에스, 마찬가지로 당신의 친절이죠. 그래서 저 부 허메오시 부어보트 정디에스, 즉 당신의 친절이, 즉 친절이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부 허메오시, 저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으로 보시면 gracias por ser tan amable, ser tan amable가 친절함이 되겠죠. 그래서 gracias por ser tan amable, 즉 친절이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obrigado pela gentileza, 또 gentileza가 친절이죠. 그래서 obrigado pela gentileza, 친절이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시면 gracias pela sua gentileza, 즉 당신의 친절이죠. 그래서 친절이 대해주셔서, gracias pela sua gentileza, 친절이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It's kind of you to say so. 이 문장은 조금 구어체의 문장으로 조금 그하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법적인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투 부정사를 배우셨으면은 if for to 구문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date이 가주어가 되고, 그리고 of you, 즉 for you가 되지만, be 동사 다음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kind가 왔기 때문에 for가 아니고 of you, 즉 의미상 주어가 되고, to say가 투 부정사로도 진주어가 됩니다. 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you to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it's kind. 즉 고맙습니다.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로 보시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저는 부 당신에게 고맙게 얘기입니다. 뭐냐니까? 즉 좋은 말씀. 즉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어로 보시면 gracias, no hay de que. 그대로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no hay de que. 별거 아닙니다. 또는 천만의 말씀이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gracias, no hay de que.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에 보시면 obrigado pelas suas palabras. suas palabras. 당신의 말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obrigado pelas suas palabras.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시면 gracias delle sue parole. sue parole. 당신의 말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ttention, 경청이죠. 당신의 경청.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스페인을 보시면 gracias por escucharme, atentamente. 자, 여기서 보시면 escucharme, atentamente니까 주의깊게. 주의깊게. escucharme. 저의 말을 escucharme. 즉, 경청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gracias. 감사합니다. 그래서 escucharme, atentamente. 주의깊게. 경청해 주셔서. gracias. 감사합니다. 그래서 gracias por escucharme, atentamente.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obrigado pela attention. atentamente. 이 마찬가지로 경청이죠. obrigado pela attention.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로 보시면 grazie pela sua attentione. 또 sua attentione. 즉, 마찬가지로 your attention이죠. 그래서 grazie pela sua attentione.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oncern. your concern. your concern. 즉, 위로죠. 당신의 위로. 그래서, 위로해 주셔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concern.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프랑스로 보시면 merci de me. 공솔레어. 공솔레. 즉, me. 저를 공솔레어. 위로해 주셔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merci de me. 공솔레. 즉, 저를 위로해 주셔서. merci.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보시면, gracias por el consuelo. 마찬가지로, el consuelo. 와 위로죠. 그래서, gracias por el consuelo. 즉,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어 보시면, 그러면, obrigado pelo consuelo. 즉, 마찬가지로, consuelo. 마찬가지로, consuelo. 마찬가지로 위로죠. 그래서, obrigado pelo consuelo. 즉,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이탈리아로 보시면,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Your encouragement was such a big help to me. 자, your encouragement 가 주 s 가 되고, 워즈가 동사부이. such a big help 가 주격부 sc. 이 형식이죠. 그래서, your encouragement. 당신의 격려가 to me. 저에게는 such a big help. 큰 힘이 되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에 보시면, 보증쿠하즈몽. 몽 복구배대. 보증쿠하즈몽. 주 s 가 되고, 몽 동사부이 복구배대. 주격 보에서 c 로 이 형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쿠하즈몽. 즉, 당신의 격려가 무. 저에게는 옹 복구배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sus palabras de ánimo. me an ayuda mucho. 자, 마찬가지로 또, sus palabras de ánimo. 즉, 당신의 격려가 격려가 me. 저에게는 an ayuda mucho. 큰 도움을 가졌습니다. 즉,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큰 힘이 되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아포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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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보세미데우. 포인그랑지 아포이유. 자, 여기서. 아포르사. 기 보세미데우. 주에스로 보고. 포이 동사부이. 응그랑지 아포이유. 주격보시. 이 형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 즉, 당신이 미데우. 나에게 준 아포르사. 힘. 즉, 격려가 되겠죠. 아포르사. 기 보세미데우. 당신이 나에게 준 힘. 즉, 당신의 격려가. 포이 응그랑지 아포이유. 큰 힘이 되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로 보시면. 일 수어. 일 수어 인코라지아 멘토. 미 에스타도 디 그란데 아유토. 자, 일 수어 인코라지아 멘토. 주어에서가 되고. 에스타도 동사부이. 그란데 아유토. 주격보에서 이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 수어 인코라지아 멘토. 즉, 당신의 격려가. 미. 저에게는. 에스타도 디 그란데 아유토. 큰 힘이 되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Thanks to you. All my words are gone. All my words가 주어에서가 되고. 아곤 동사부이.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수용태죠. 당신 덕택에. All my words. 저의 모든 걱정이. 아곤. 싹 사라졌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로 보시면. 저 넷플리드 수시. 그라사부. 저가 주어에서가 되고. 넷플리드. 동사부이. 수시. 목적어. 삼형식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사부. 즉, 당신 덕택에. 저. 저는 넷플리드 수시.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저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이 보시면. 그라시아스 아우스테드. 안데스 파라시도. 또다스 미스 프리오코파시오네스. 이것은 마찬가지로 또. 또다스 미스 프리오코파시오네스. 주어를 보겠습니다. 안데스 파라시도. 파라시도. 동사부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형식으로. 또다스 미스 프리오코파시오네스. 즉, 모든 저의 근심이 안데스 파라시도. 사라졌습니다. 그라시아스 아우스테드. 당신 덕택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나우 이스토 마이스. 프리오코파드. 그라사사 보세. 마찬가지로 또. 그라사사 보세. 즉, 당신 덕택에. 이탈리아로 보시면. 나우 이스토 마이스. 더 이상 없습니다. 즉, 싹 사라졌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우 이스토 마이스. 프리오코파드. 즉,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라사사 보세. 당신 덕택에.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로 보시면. 그라지아 레이. 나 미야 프리오코파시오네. 에 도탈멘테 스컴파르사. 마찬가지로 또. 그라지아 레이. 즉, 당신 덕택에. 나 미야 프리오코파시오네. 저의 걱정이. 에 도탈멘테. 완전하게 스컴파르사. 사라졌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보시면. 저부시 헤드바블러. 그래서 저. 주에서가 되고. 시 동사 부이 헤드바블러. 주격보에서 시. 그래서 저부시 헤드바블러. 저는 당신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피네를 보시면. le devo mucho. 여러 가지로 신세 졌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오브리가드 포르투두. 이 지스쿱피아구마 꼬이자. 오브리가드 포르투두. 즉.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디스쿱피아구마 꼬이자. 뭐. 일에 있어서는 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브리가드 포르투두. 이 지스쿱피아구마 꼬이자.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어를 보시면. 스쿠지 페리이바리 디스트루비. 여러 가지 일이죠. 아레까도. 스쿠지. 즉. 죄송합니다. 베리이바리 디스트루비. 즉. 여러가지 일이죠. 귀찮은 일들.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게레오 아레까도. 아레까도. 즉. 제가 불러일으킨. 그러니까. 레오 아레까도. 즉. 아레까도. 즉. 제가 만든 그런. 이 바리 디스트루비. 즉. 여러가지 일로. 스쿠지. 죄송하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쿠지 페리이바리 디스트루비. 게레오 아레까도. 즉. 여러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되겠습니다. 아레까도. 그 다음. 대화를 보시면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포 커밍. 자. 커밍이. 와 주셔서죠. 그래서. 땡큐 포 커밍.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로 보시면. 며시 데이터 보니. 자. 에터 보니. 즉. 와 주셔서죠. 그래서. 며시 데이터 보니. 즉.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어로 보시면. gracias. por venir. venir. 와 주셔서죠. por venir.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 보시면. muito obrigado. por ter vindo. ter vindo. 와 주셔서죠. muito obrigado. por ter vindo.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로 보시면. gracias. per ser venuta. 자. eser venuta. 와 주셔서. 여성이고. 여성. 그리고. gracias per ser venuto. 남성이죠. 그래서. eser venuta. venuto. 와 주셔서죠. gracias per ser venuta. 즉.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ias per ser venuto.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inviting me. 즉. me. 저를 inviting. 초대해 주셔서. thank you.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보시면. merci pour votre invitation. votre invitation. 즉. 당신의 초대에. merci. 즉.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피링을 보시면. noai deque. gracias por invitarme. 즉. invitarme. me. 저를 invitarme. 초대해 주셔서. gracias.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noai deque. gracias por invitarme.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noai deque.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gracias por invitarme.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eu eque agradeço pelo convite. 자. 보면은. eque는 또 강조죠. 그래서 eu. 저는 pelo convite. 콩비치가 초대해 주셔서죠. 그래서. pelo convite. 콩비치가 초대해 주셨으니까. eu eque agradeço pelo convite. 즉 초대해 주셔서. eu eque agradeço pelo convite. 즉.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이탈리아에서는. piuttosto graziealei. per avermi invitato. piuttosto graziealei. 즉. piuttosto graziealei. 즉.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감사를 합니다. per avermi invitato. 저를 per avermi invitato. 초대해 주셔서. 그래서. per avermi invitato. 저를 초대해 주셔서. piuttosto graziealei.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양들과 의위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의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장. 고맙습니다. thanks.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thank you again.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신세졌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대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erci 감사합니다. merci 정말 감사합니다. merci beaucoup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merci encore une fois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rci pour vos compliments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je ne sais pas comment vous remercier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je n'oublirai jamais ce que vous avez fait pour moi. 신세졌어요. je vous suis très redevabl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merci de votre aide. je vous remercie pour votre gentillesse.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je vous remercie de vos bons conseils.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rci de votre attention.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rci de me consoler.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vos encouragements m'ont beaucoup aidé.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je n'ai plus de souci grâce à vous.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je vous suis redevable. je vous remercie pour votre invitation. 네, 이번에는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racias. 감사합니다. se lo agradezco. 정말 감사합니다. muchísimas gracias.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gracias de nuevo.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ias por aplaudirme.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no sé cómo agradecerle. 원내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no olvidaré nunca todo lo que ha hecho por mí. 신세졌어요. le debo.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ias por ayudarme. gracias por ayudarme. sus palabras de ánimo me han ayudado mucho.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gracias a usted han desaparecido todas mis preocupaciones.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le debo mucho. no hay de que. no hay de que. gracias por invitarme. no hay de que. gracias por invitarme. realmente. gracias por invitarme. gracias. le d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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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또는 이탈리아를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이탈리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I'm proud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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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